경축! 축하합니다. 크리스찬튜브가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재등록되었습니다. 징계! 크리스찬튜브는 지난 1년 가까이 영상 재사용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삭제! 안타깝게도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AI로 만든 영상 수백개를 지웠습니다. 감사! 1년 가까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며 영상을 최소화하고 무료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였죠. 31일부로 다시 재신청을 하였고 11월 1일 유튜브 측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만들기! 앞으로의 동영상 및 쇼츠는 과거 AI로 만들었던 동영상과 달리 화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영상 재사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아무 영상을 가져다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짐! 그동안 저희 채널은 수익이 몇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중단이 되어 컴퓨터 업그레이드, 목회자 커피 및 식사 제공, 쌀 보내기 등이 중단되었죠. 다시 수익이 창출되어지면 능력이 되는 대로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커피나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수입은 기껏해야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중보! 그동안 크리스찬튜브가 유튜브 파트너로 재등록되도록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튜브 드림! 북한 억류된 성교사 아들 결혼식의 아버지 오셨으면 북한에 억류된 최충길 성교사의 아들 진영씨가 31일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영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북한 대사관 앞 인도에서 독일 기독교인 모임이 오는 성교사 석방 촉구집회에 이날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는 일면식도 없고 국적도 다른 성교사들을 위해 10년 넘게 수고해 주셔서 먼 곳에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며 성교사들을 잊지 않고 매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진영씨는 힘든 시기 옆에 있어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아버지와 다른 성교사분들이 빨리 풀려나셔서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오는 12월이면 최충길 성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데요. 그는 중국 단둥 일대에서 북한 주민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4년 12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북한은 이듬해 중대한 간첩 혐의가 있다며 최충길 씨를 무기인 노동 교화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을 돕다가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는 김정욱, 김국기 씨 등 3명이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 3명이 더 억류됐죠. 독일 기독교 신자들은 2009년부터 북한 주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선교사들이 억류된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여 한결같이 기독교인 박해 반대한다. 북한 강제수용소 문을 열어라. 미사일과 핵무기 대신 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에 푸틴을 위한 북한 군인은 없다. 라는 구호가 추가됐습니다. 진영 씨는 이들에게 납북자, 옥류자, 국금포로를 상징하는 세송이 물망초 뱃재를 달아줬으며 통일부도 집회 참석자 이름을 새긴 감사패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한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조관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인류의 실천에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정의와 사랑을 위한 어르신들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더할러 위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증조할아버지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올 7월에 와이오밍주에 있는 사촌집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증조할아버지의 편지와 글이 많이 발견됐는데 한국 기독교와 근대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1885년 4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내 인천왕에 처음 발을 디린 지 꼭 14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 미래재단은 지난달 27일에서 2일 미, 동부,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마펫 선교사 전킨 선교사 등 한국의 기독교를 알리고 개척한 선교사들의 고향과 학교 생감잇 자료가 보관 중인 선교 유족지 탐방에 나섰죠. 지난달 29일 미 뉴저지주 메디센에 있는 드루신학교에서 만난 슐라 플랫 여사는 지자단에게 아펜젤러의 미공개 자료들이 최근 발견된 사실을 알리며 나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아펜젤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장남의 막내딸이 플랫 여사의 어머니 아펜젤러 선교사는 드루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조선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드루신학교 연합 감리의 역사 고문서실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보낸 보고서와 편지 자료 등을 포함해 감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보낸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보관 연구 중입니다. 교정을 온통 뒤덮은 노란 단풍이 인상적인 뉴저지주 뉴 브론즈 윅 신학교는 뉴욕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던 언더우드가 1881년 이곳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꿈을 키운 것 맥 그리어리 총장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출신 선교사는 언더우드 밖에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며 훌륭한 선교사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조선에서 그가 보인 역할과 모습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 학교 도서관에는 그의 흉상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언더우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선교사 중 개인 컬렉션 홀은 언더우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언더우드의 묘지는 28일 방문한 뉴저지주 노스버겐 그로브 개혁 교회에 있었지만 그의 유지에 따라 묘비만 남기고 유예는 1999년 서울 양화진으로 이장했죠. 와 끝이 보이지 않는데 30일 펜실베냐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역사협회 지하자료 보관서는 문을 엮고 들어서자마자 방문자들을 압도시켰습니다. 빼곡히 늘어선 양측 서가 사이로 난 좁은 복도가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곳은 1852년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단 기록 보관서로 전세계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 보고서,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담은 한만, 3만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는 인터넷에서 선교사들의 눈으로 본 조선 등의 제모로 보았던 사진 상당수의 출처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 아직도 연구, 조사하지 못한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소강석 한국교회 미래재단 이사장은 주요한 몇몇 분의 활동과 업적은 잘 알려졌지만 다른 많은 선교사와 가족들의 활동은 조사,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만큼 이들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기독교 학교 십자가 목걸이 금지 논란, 무지개 액세서리는 허용, 호주 멜버린에 위치한 한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크리천 포스트에 따르면 1882년 위슬리 감리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 메소디스트 레이디스 칼리지 한 교사가 최근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한 학생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목걸이를 포로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참 거지같은 교사도 다 있네요. 익명의 한 학생은 친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만 다른 여학생이 십자가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그것을 풀라고 말했다라며 친구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학교 측은 십자가 목걸이 착용이 우리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죠. 또 다른 학생은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주류 종교를 가진 학생보다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멜버린 침려계의 목사인 머레이 캠벨은 학교가 포용성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소위시켰다. 기독교 학교에서 십자가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사이자 작가인 스티벤 차브라는 호주의 스카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괴롭힘에 깨어 맞서는 소녀들을 칭찬하고 싶다며 학생들을 향해 십자가를 하고 다녀라 학교에 올 때 십자가로 된 목걸이나 상징물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교 전체에 이곳은 기독교 학교이며 마르크스 주의적인 워크 학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격리했습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풀 것을 요청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 줄리아시어 교장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석을 금지하는 일관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없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표현 규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내 단결을 촉진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는 호주 여학생들의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적극 찬성하며 응원합니다. 화이팅!